자,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어우 진짜 이거 2천 넘어버리나? 게임 세이브 게임 파인od 게임 파인오를 자, 이제 그러면 메인스토리 할 수 있는 건가? 자, 라이슬라의 식민지 라이슬라의 식민지 라이슬라의 식민지 라이슬라의 식민지 전통의 시대 아 아 아 으 으 아니요 다시 시작하는게 스토리상 다른지역에서 또 멀티 한번 까는 거예요 네 전혀 플랫트인 튀김은 뭐야 아 어쨌든 아주 좋아 흐 하지만 이제 떨어지고 있구만 스팀에서 지금 파라 아 네 아직 내려가버렸죠 예구 안했으면 유플레이에서 살 수 있어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우리나라 게임 아니지 않나요? 어? 우리나라랑은 별 상관 없을텐데... 우리나라랑은 상관없어요. 유비소프트에서 나온거긴 한데... 그리고 이거 웬 굉장히 오래된 나름 전통있는 시리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픽이랑 뉴플레이에서 살 수 있어요. 뉴플레이에서도 판매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갑자기 흑자가 됐어... 갑자기 흑자가 된거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사벨이 프로스퍼티티에서 라이슬라로 명망을 보는 소리야? 난미나무리를 키우라고? 지금 나 배에 없는데 호이암 만나면 아니요, 그러니까 스팀에서 오늘까진가 안사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스팀에서는 안팔고 에픽스토어랑 유플레이사만 팔기로 돼있어요 기존에 산 사람들은 할 수 있고 응, 아주 좋았어 음... 진짜 etiquette 은 잘 돈이 늘어난다이~~ 아.. X내내리네 지금 사셔가여 사시면 되죠 네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무지 약발 떨어진다아 약발이~~ 왜냐아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아 이 흑자 놓치고 싶지 않아 이 흑자 놓치지 않을거에요 음.. 어제까지 한 캠페인은 완료했어요 난민 어디있는데 이 흑자 이 흑자 사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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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판매하겠어 사이오스 사이오스 가 administrat 도 닌 자 isabel 사르멘토가 아픈 만명자들을 라이슬라로 실현할 준비를 하겠냐고 물어 들어봅니다 라이스 라 Experience 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요 또 이제 또 열심히 한 번 또 말이 300명이지 3 2 3 3 4 5 5 5 5 6 7 8 5 이 정도 점으로 합시다 플랜테인 튀김 5 5 5 6 5 6 8 8 9 9 10 9 10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뭐 누가 죽였는지 찾아내가지고 뭐 복수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본은 무려 뻔해나 농장 엄청난 분 더 엄청난 게 뭔지 알아? 지금 창고가 없어서 지지수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사와야 되나? 사와야 되나? 사와야 되나? 사와야 되나? 사와야 되나? 사와야 되나? 사는 결론은 이 공간에 좀 도착하고 이렇게 느려서야 쓰겠어 제철 일단 소형 뺨소리라도 만들어야지 도로시 이름이 도로시야? 그래 너 신대륙으로 가고 그래 최소한 이 포함 가지고는 또 불안하니까 저처럼 우리 자신의 희망을 읽을 수 있어 저는 더욱더 대화할 수 있어 잠깐만 야 난 목재가 필요해 무기가 아니라 이새끼야 야 아 미친 야 왜 없어 나무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어? 목재가 생겼네 오잉 띠용 뭐 나야 좋지 네 안녕하세요 나야 뭐 좋지 여 오유 물고기 기름 잠시 엄청난 속도로 약발이 떨어진다 다시 올라간다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다 반복하겠지 더치워터 맥주 축제라면서 사실 맥주 공장이 아마 없을텐데 이 동네에 뭐지 이 동네에 내가 맥주 공장을 안맞으러 놨을텐데 꼽이 없어가지고 비슷합니다 속탐 속탐 숫가마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그래야겠다 속탐 속탐 집중 미안 나도 바쁘거든 수커마가 많이 부족했군 모자랐구나 시스템이 끝냐로 시스템이 끝냐로 오우 네 감사합니다. 부사관 가셨나보죠? 뭐 그러셨을 수도 있죠. 자 이제 다시 식민지 스물다섯 명이 놀고 있다. 아 운전병이신가 보구나.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군대했을 때 나랑 운전병 아저씨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다들 뭐하고 살고 있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나 보네... 그렇죠 요즘에 다 폰 쓰는데 누가 싸지방에서 그거 해... 폰으로 보면 되는데... 오? 뭐야... 건물 좀 지었다고 적자 난 거야... 아니면 허니 왜 농부 노동자가 이렇게 떨어졌어 자, 여러 단위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협박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데 한참 좋았는데 한참 축제 터져서 좋았는데 끝이구나 이것도 이제 나가리구나 응 선박 유지비보다 하... 음... 잘 안되고 있는 편이죠 솔직히 으음... 갓 퍽 퍽 isn't it? 조금 땡클러스, Spawn. 올라가라 1차 산업이요! 네 적자 흑자요 좀씩 줄어들어요 이거 정상수지라서 식민지 노동자를 늘리면 좀 나을라나 너의 few what's turned to factory work hands mangled in machines I'll stick with me sigh thank you 그래요 나는 나는 원더월드 소왓 이였는데 운지 좀 노래야 어휴 아이고 쏟은 거다 우리의 수신은 매일에 달달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임 소우 핫 핫핫 아브라카타브라 군대에서 왔는데 독한 나로 변해 내가 옷을 그렇게 찍어내는데 물자가 부덕하다고 하시면 제가 어이 앓고 뭐 해체한건 아닌거 같은데 활동을 안하잖아요 거의 그리고 한초 신문지 노동자가 200명이 넘어요 갑작스러운 떡상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었단 말이드냐 갑작스러운 떡상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었단 말이드냐 맞추냐 펜프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공간을 찾아봅시다. 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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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아 호아 이것도 소위 말하는 식민지 같은 데를 재촉해서 식민지를 신대륙을 빨아먹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란 말인가?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을 이제 판초 소방서 미리 지어놓자.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알파카 농장 소방서 미리 지어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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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럼즈 공장이 꽤 크구만. 파산? 편집자는 허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Are you a preacher of falsehoods? 고지 선지자라니. 고지 선지자라니. 오두박. 오두박. 오케. 바로 갖다주고. 네. 여기도 얼른 조작합니다. 고지 선지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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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ere人이 applause. 이..새끼들! 이..시..그지같은 이거.. 식민지 노동자주주주제라고 하면 또 내가 너무 또 뻑킹 레이시스트가 된거 같으니 노동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또 화가 나셨을까 제가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현재 이.. 문화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미끄물들로 향하진다 이..일사의 연기 좋은 여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는 이..일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매너가 쓰레기야 야 경찰훈련 언제되냐 아 아 이 녀석 여러단 첩자구나 아 나 갑자기 이놈이다 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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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쁘지 않았잖아 그 녀석 됐습니다 on our way my chance to fight for something worth please we are stays do not return us to those demons on our way on our way 카멜슨 열아단이 당신이 데려간 사람을 다시 데려갈려고 한다고? 열아단 새끼들인가? 이 놈같은데? 벤! 벤! 준비됐어? 제발! 우리는 죽는 건가! 조저라 조저라 롤드가 아찰나 시키가 사람이 마리야 바저라 폰드로 니가 침몰 당하면 안된다 이런 쥔쥔 피해가 너무 컸다 피해가 너무 컸다 에이저 아 에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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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어보기 싫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포켓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대륙에서 호위암 두척을 소유하라. 척. 진척. 자, 난민의 안전을 위해 당신이 군사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알았어. 자, 피리 여신을 섬기는 이단이 신대륙을 점력했다. 사르멘토가 신대륙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다. 이단들은 단순히 프로스퍼리티에 있는 유전을 고갈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인가. 몰라.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나도 돈 없어, 임마. 병원까지. 너 나한테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브릭앗 퍼스트 클래스. 황금광. 휴. 예, 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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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자. 과연... 과연... 재봉틀 공장 안 만들었었나? 물자가 없어... 강철이 없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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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